다음은 포토 뉴스입니다. 오늘 에픽 확인해 볼게요. 울창한 나무들 사이에 고즈넉한 한옥들, 마치 옛 모습이 그대로 남아있는 듯한 공간인데요. 보기만 봐도 진정한 힐링을 즐길 수 있는 곳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기는 바로 장수군 대곡관광지인데요. 장수군 대곡관광지는 백두대간의 길을 받아 수려한 산새와 맑은 물이 있는 곳입니다. 오랫동안 머물고 싶은 숙박단지로 관광객들에게 인기가 많다고 하는데요. 이렇게 가까이서 보시면 깔끔한 한옥 건물을 볼 수 있습니다. 단조로움과 화려함을 동시에 느낄 수 있는 것이 우리 한옥의 아름다움이 아닐까 싶은데요. 이곳에서 하루를 보내면서 여유를 즐기고 싶다면 장수군청 홈페이지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지금은 다양한 할인 이벤트도 진행한다고 하니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사람들이 많이 모인 곳으로 여행가기도 어려운 시기인데요. 한옥의 고진억함과 시골의 정겨움을 느낄 수 있는 장수군 대곡관광지에서 아늑하고 편안하게 가을의 정취를 느껴보는 건 어떨까요? 오늘의 픽은 여기까지고요. 다음은 포토뉴스 갤러리입니다. 아이와 함께 더불어 성장하는 부부되기를 주제로 한 부모교육특강이 10월 15일 전주시립도서관에서 열립니다. 전주시립도서관 홈페이지 또는 전화로 접수할 수 있습니다. 인후삼동 새마을협의회는 도란길 어린이공원에서 공원 경계를 나타내는 울타리와 소나무 등의 전지작업과 환경정비를 실시했습니다. 효자이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저소득 홀몸 어르신 세대 사랑의 밑반찬 나눔 봉사를 펼쳤습니다. 포토뉴스였습니다.